어서 가요. 와. 어때요? 장 더 넣어야겠다. 훨씬 많이 넣어야겠네. 숯간장을 넣고 미림으로 잡내를 잡아.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다 여기.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다 여기. 너 화났구나. 더 넣어야겠다. 야 너 뭐하는 거야. 지금 겨우 지금 양념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다 때려봐. 야 짬뽕 냄새가 나. 양념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. 구현아 너 양념장 어딨어? 아 나 좀 넣어도 돼. 좀 이따 놨으면 좋겠는데 난. 아니 넣어야 돼 지금. 아 레시피가 있어? 아 레시피가 좀. 오케이 오케이. 약간 너도 요리할 때 고집이 있는 사회지. 왜냐면 이게. 요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네.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. 막 하다가 보면 요리가 망가지니까. 그렇지. 근데 저 구에 양념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? 저희는 싹. 야 너 기현아. 생선. 너 우리 레시피 한번 믿고 한번. 그래 지금 넣어도 돼. 제가. 제가 매운탕을 브이로그식으로 해가지고 그래. 브이로그식으로 해가지고. 저거 몇 대 맞으면. 그냥 버라이트를 때려놓고 그냥 쏙 삶아서 확 먹고 그냥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야 매운탕이. 하고 카메라 꺼지면 집에 간대. 쟤는 브이로그처럼 하네. 너 해? 너 해? 아 그럼 하지. 형 그냥 눈 감고 그냥. 그리고 이거 비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우린 감이잖아 약간. 느낌이지. 이거 런닝맨 측에서 넣자고. 어어 걱정하지 마. 이정만큼만 넣고. 오케이. 한번 쏴 풀어줄래? 국자 어딨지? 이거밖에 안 넣는다고? 색깔 더 넣어야 돼. 지금 이거는. 규현아. 색깔 더 넣어야 돼. 지금 이거는. 너 다 넣어야 돼. 이게 몇 인분이야 근데. 50인분 정도 돼. 다 넣어야 돼. 다 넣어야 돼. 야채 봐봐. 형. 너 단어도 모자랄 거야 싱거울 것 같아.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돼. 막 하다가 보면 요리가 와. 자 형님. 이제 생선 들어오시면 돼요. 가자. 생선 투하. 식초물 한번 잠 내지고 안 해도 되나? 아니야 투하. 형 투하. 잠깐 담갔다만 하면. 아니야 아니야. 그러면 더 이상해요 투하. 아니 담갔다만 하면 돼. 잠깐. 해 해 해. 식초에 왜 하겠다는 거야? 잡내 제거 잡내 제거. 생선을 손질을 잘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? 근데 그게 식초 잠깐 분다고 돼? 잠깐만. 이거 이 정도로 해줘. 그래 얘가 저기 해봤대잖아.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. 근데 매운탕에 식초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. 원래 그렇게 먹잖아. 어 이거 왜 이렇게 신 냄새가 나요? 식초. 식초. 아 식초. 너무 많네. 야 세호야. 네? 식초잖아. 아 식초요? 이렇게 해서 잡내를 없앤대. 아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. 저기 가서. 거기 다시 부어야 돼요. 자기 규현아. 네. 저거 식초 어떻게 해. 저거 뭐 빼야죠. 지금 빼? 됐어 늦게요. 어? 야 이거 근데 식초 맛 진짜 안 나는 거지? 확실해 확실해. 확실해 안 나요. 야 하나 생으로 먹어봐봐. 넣어봐. 투하. 오케이 오케이. 아직 안 됐지. 아직 됐겠니 그게? 비리지 지금. 어때? 어때? 장 더 넣어야겠다 형. 훨씬 많이 넣어야 돼. 멀었어 멀었어. 약간 느낌 넣어야 될 것 같아. 네네네. 아니 아니. 야 소스 더 넣는다고? 형 완전 맥맛이야 지금. 아 더 넣어야 돼.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. 아니 야. 야 간장을 넣어. 죽간장을 넣고 미림으로 저 잡내를 잡아. 아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다 여기.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다 여기. 야 너 화났구나. 더 넣어야 돼 더. 근데 원래 매운탕이 힘들어 원래 힘들어. 아니 그러니까. 진짜 힘들어. 대용량 하라고 얘기해 대용량이라. 괜찮아 괜찮아. 국물 좀 먹어보고요. 국물 아주 망했어. 아 맛있다 이거. 재석이 형 맛없는 표정이다. 갑자기 맛이 확 확 이상해졌는데 뭐지. 왠저라 이거 넣었을 테니까 이거. 아니 그게 아니고. 맥맛이야 맥맛. 약간 옷을 다 입었는데 속옷을 안 입은 느낌인데. 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. 자 먹고. 자 내가 볶아볼게. 아 이거 무조건 국간장이에요 형. 아니 국간장 넣고. 다진 마늘 형. 다진 마늘 형. 간장. 아니 다진 마늘 더 넣으면 돼요 형. 아니 많이 넣어야 돼. 아니 아니. 우리가 또 이런 거 전문가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어휴 형 형. 어이구야. 올라와줘. 올라왔지. 올라와 올라와. 와 잠깐만 뭐. 할만 더운데. 와 신기하다. 와 죽었다. 얘 또 달라요. 와. 진짜 신기하다. 올라왔어. 올라왔어 올라왔어. 올라왔어 올라왔어. 폭미가 확 올라오네. 야. 야 이제는. 이제는 진짜. 생선 냄새 확 나. 맛있다. 얘도 넣어야 해요. 사실 여기 지금 숯가시라. 어 이제 숯을 넣어둬. 이제 숯을 넣어둬. 다르면 좀 그렇지 않을까. 반만 넣어라. 반만 넣어 반만. 야 이거 희한하네. 아우 좋다. 아이고 맛있겠다. 아이고 맛있겠다. 아헤 너무 좋죠 형님. 아. 아 놀랐어. 야 이거 지금 먹어주네. 야 이거 지금 먹어야 돼. 이거 매운 면을 잘 먹어주네. 야 이제 바쁘고 준비하자.